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일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의사를 매마묻는 아내, 환자를 자식,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각각 요사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주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3월 10일 하기로 했던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3월 3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